모든 인간은 아무리 이게 지금 냉철한 말로 들려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선택을 자기가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선택을 한 이래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남 탓하지 않아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세게 정중앙을 향해서 달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말을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해마 그 나이에 순수하였던 발걸음으로 그 나이에 순수하였던 발걸음으로 그 나이에 순수하였던 발걸음으로